자, 드디어 코다리찜이 완성됐나 봅니다. 연길 씨 코다리찜에서 눈을 못 떼는데요. 안주가 좋으니 술이 빠질 수 없겠지요. 사는 게 바빠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던 부부. 모여주면 매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둘만의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조촐한 데이트.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네.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분명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웠는데 어쩐지 저만 어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또 싸우려고. 안 봐. 그럴까? 응. 잠이 잠나니까. 꺼야지. 일찍 자야지. 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뭐 어떤 때는 뭐 계속 와서 잘 때도 있고. 또 한참 있다가 올 때도 있고. 그렇지 뭐. 부부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 겨울비가 부부의 집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영길 씨가 평소보다 이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영길 씨.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인의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길 씨가 출근하는 날은 동물 식구들도 이른 아침을 먹게 되죠. 이 겨울비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조용한 부부의 왕국을 빗소리가 가득 채웁니다. 자,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한 명자 씨. 차 한 잔 먹고 혼자서 또 분위기를 즐겨 봐야죠. 제일 풍경 좋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는데요. 남편이 명자 씨를 위해 만들어준 작은 정원이 당첨됐습니다. 어제 남편이 따다준 버섯으로 만든 차로 티타임을 시작합니다. 산에서 따온 거예요. 상왕버섯이라고. 그건 이제 우려가지고 낳는 게 맛있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풍경. 그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막 운무 내려오는 거 봐. 이야, 진짜 저걸 한번 찍어, 저걸 저걸. 촤악, 이봐요. 어우, 너무 멋있어. 봐봐요. 이게 운무야, 운무어. 뒷덮잖아, 뒷덮어. 이야, 드라이아이스 뿌려놓은 것 같네. 꽉. 아주 그냥 하얗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먹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살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행복들. 그 행복을 고스란히 느끼며 사는 게 아내 명자 씨의 로망입니다. 아내 명자 씨의 로망입니다. 아내 명자 씨의 로망입니다. 아내 명자 씨의 로망입니다.